자,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해봐야죠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요? auth의 로그아웃이거든요 그러면 auth의 auth.js에다가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하면 되겠죠 로그아웃은 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갭 방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로그아웃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session에 보면 destro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저 메소드를 호출하면 session이 삭제된다고 적혀있네요 그럼 읽었으면 되겠네요 request session에 destroy 그리고 이 destroy는 callback을 받는데요 저 callback은 session에 대한 삭제가 다 끝난 다음에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러를 인자로 봤나봐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면 여러분은 response에 redirect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홈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요?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했을 때 sessions 디렉토리의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하나, 둘, 셋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sessions 디렉토리의 원래 있었던 파일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여기 새로 추가된 파일은 로그아웃을 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서버가 새 페이지로 갔을 때 응답하면서 새로 session을 발급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session 파일은 사라졌고 당연히 이 사용자는 더 이상 isLogin이 true가 아닌 상태가 되니까 여기 있는 로그아웃이라고 되어 있던 버튼이 로그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하시면 돼요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 K Kim